음악 사랑하는 활천 부원동상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도의원 예비후보 이기춘입니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삶의 무기 앞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직면한 과제에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년야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시민들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앞으로 10년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멋진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지난 몇 년간 마을단체 및 주민자체를 통해 현장 공부를 하였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동이 김해에서 가장 앞선 지역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동민들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전 없는 동으로 후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지향하는 삶,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행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나은 삶과 지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체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가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내 삶이 더 나아지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기춘입니다. 감사합니다.